머리가 너무 아파. 맞아. 전생이었어. 전생에서 공놀이하던 그 여섯 분. 아 누구한테 공을 던졌지? 죄송합니다. 혹시 여기 전생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? 전생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? 잠깐만. 아니 전생이 기억나시... 아 잠깐만! 아니 전생이 기억나시... 아 잠깐만!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!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! 전생을... 전생을 기억해보세요! 전생을 기억해보시라고요! 저기 누가 있지? 뭐일까? 그런 당네 사람이? 어머 어머! 어머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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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. 어? 나 전생에 이거 봤는데. 죄송합니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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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언니. 죄송합니다. 어? 어서. 우리 봤자. 봤는데. 혹시 전생에 너무 예쁘세요. 아 갑자기. 저 언니야 더 예쁘세요. 네. 네. 반가워요.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. 저 악보를 들고 저 언니야 뭔가 뭔가 한 사람이 이름표가 나한테 붙은 건데 지금 그러면? 그게 누구야? 왜 그러세요? 악보가 준 여자였어? 아니 우리 둘 다 그래. 이렇게 이렇게 있자. 오빠. 오빠가 1등이면 만약에 전생에 1등이었으면 나 지금 나를 보호해야 돼. 너 강길이야? 어. 나는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? 나한테 꽃을 주더라고. 진짜. 아니 그때는 안아줘 했던 것 같은데. 뽀뽀를. 하 씨. 대단히 안 보고 왔어. 뽀뽀 받았어? 그래. 고백 받았어? 그래. 지금 마음 지금 시승생승해. 내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. 어려운 커플이잖아. 너무 없다. 악보된 여자가 너한테 왔었어. 어. 오빠.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줘. 내가 부닥치고 오빠일 것 같아서 내려오는 길에 내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오빠한테 왔거든? 뻘띵이야? 아니지. 지금 오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만약 이름표를 뜯기잖아. 열쇠가 양도되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. 그래. 열쇠가 가잖아. 오빠. 그 사람이 종국오빠면 오빠 괜찮겠어? 아니 네가 뜯겨도 열쇠가 안 갈라니까? 종국 형한테 했어. 열쇠가. 야 너 무슨 상황이 있었어? 나한테 물을 막 먹이던데? 누가? 나한테 물을 막 먹이던데? 누가?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니까 나한테 물을 막 먹이던데요? 그러면 잠깐만. 형은 뭐였어요? 나는 꽃다발 받았어. 그럼 지금 나잖아요. 응. 누나가 저는 제가 꽃다발 받았었지. 응. 종국이 형이 누구였지? 종국 오빠 공. 공 맞는 거. 종국 오빠 공. 공 맞는 거. 내가 봤을 때 그거는. 근데. 이검수 뭐 알았어 표정지가. 맞아. 이검수 표정 뭐 알았어. 어쨌든 간에. 아니 지금 이거 얘기했지만. 어쨌든 간에. 누가 이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이검수 표정 봐. 나를 그렇게 쳐다봐. 아니 아니. 너 공 맞았지? 너 공 맞았지? 너 공 맞았지? 아니 그게 아니라. 너 공 맞았는데. 아니 그게 아니라. 솔직하게 얘기해. 왜 갑자기 공을 던지고. 이검수분이. 나는 다가. 내가 넓o. 그 말에. 그 말에. 롤이.